오늘은 10편 51편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상한신령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브로컨 하트 신드롬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번역해 보면 상심증후군이다. 다시 말하면 상한 마음의 증후군이다. 증후군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 그러한 증상이 아니라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후군이 상심증후군, 소위 말한 브로컨 하트 증후군, 이런 증후군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내과 진료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원장님, 가슴이 답답하고 여기가 뭐가 엉친 것 같고 여기가 뭐가 들어있는 것 같고 뻐근하고 때로는 숨쉬기도 힘들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상해요. 무슨 큰 변 걸린 거 아닐까요? 심장병 아닐까요? 폐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대개는 50대 이상이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심전도, 폐기능 검사들, 혈액 검사들 이런 거에서 혹시나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증상들의 원인들이 떠오르죠. 저희들은 알고 있으니까. 일렬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심근경색이라든지 아주 쉽게 심장,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그러한 증상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룰아웃 시켜야 돼요. 이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다행히도 거의 90% 이상의 분들이 그러한 심혈관 질환이나 폐 질환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별로 찍어보면 또 결과를 보게 되면 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80% 이상이 그런 증상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대개 이것을 보고 상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사람이 심리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극도로 아주 발전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독일 사람들 우리 병원에 오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은 너무 빨리 변한다. 원장님 알다시피 독일 사람들은 별로 변화가 없잖아요. 집도 변하는 것도 없고 별로 변하는 게. 우리 한국은 아주 급속도로 변하는데 자기가 도저히 적응하기 힘들다는 거나 놀랍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회가 우리나라의 급변하는 그 사회.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좀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지친 사람들은 매우 힘든 사회다. 그래서 급사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40대 남성들이 세상을 급하게 떠나는 경우가 돌연사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남부원이에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상실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항상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분비가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죠. 그럼 교감신경이 급속하게 흥분을 하다가 보면 심장의 근육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심장을 짜줘야 되는데 우리가 근육도 경직하면 이게 뻣뻣어져서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에 힘을 빼라. 탁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다 힘을 빼라 그래요. 그런데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힘이 들어가서 치면 이게 제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매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심장도 편안해야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균형있게 잘 균형을 잡아야지 맥박도 정상, 혈관의 그러한 피 흐름도 말이에요. 정상 그리고 심장의 근육의 움직임도 아주 리드미칼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심장의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떨리는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심방세동이 오고 부정맥이 오고 또 심장의 근육이 경직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짜주질 못해 피를.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찬 겁니다. 폐에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충분히 짜줘야지 폐에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숨도 차고 심장도 뻐근하고 뭐가 가슴도 탑탑한 이러한 증후군. 이것이 사실은 하트 브로큰, 브로큰 하트 신드롬, 상심증후군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때 베타블로커라든지 안정제라든지 시민성 이런 것들을 낮추고 또 심장의 근육을 이렇게 좀 풀어주고 맥박수를 좀 낮춰주고 뭐 이러한 것을 하는 약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지 그 생활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치유의 방법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치유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인간의 모든 심리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생리학적이고 화학적이고 이 모든 것들은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병의 근원만큼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영적인 문제, 죄성의 문제, 정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실라곤,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스트레스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도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병이라는 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 영적인 완전한 연합이 아담과 하와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그들은 이제는 영이 죽어가고 혼이 내 자아가, 자아가 하나님이 됐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나게 되면 노세하는 겁니다. 세포가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연환경도 사람이 타락하니까 자연환경까지도 타락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컴기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죽음이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에 모두가 다 신음하면서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죄를 없이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양돌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사업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그 근본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많은 상담법이 있고 많은 유명한 상담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근원이 죄악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줍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인치유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죄가 사암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죄 사해주니까 중풍병자가 낫잖아요. 안준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니까 귀신을.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이렇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브로컨 하트 신드롬 상심증후군에 대해서 오늘 10편 51편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다 이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상한심령을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시는가. 물론 상한심령이야 그래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죠. 상한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줬을 때 마치 제사장의 앞에 속죄를 위하여 짐승을 잡고 먼저 목을 따서 피를 쫙 양푼에 쏟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띄어내고 지방을 띄어내고 관절을 다 쪼개서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번재단에 올려놓잖아요. 여러분 그냥 통째로 제사드리는 것은 절대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사드리다가 큰 줄 간 게 있잖아요. 이와 같이 상한심령의 제사 마음이 broken heart 여기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히브리에 보면 샤바르 깨레브 샤바르 샤바르라고 깨어진다 이게 부서진다 깨어진다 쪼개어진다 이게 물건을 그냥 팍 던지면 바짝 깨어지듯이 깨어진다 이게 그리고 레브란 말은 마음 심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트란 말이 마음이란 말도 있지만 심장이란 말도 있어요. 똑같잖아요. 마음 심장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마음 상한심령이라고 번역을 돼 있는데 상한심령의 제사를 받으신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번재단의 불로 태워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사 방법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강팍한 마음으로 뭐 하도 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니까. 법칙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의 법칙이. 제사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법을 어기시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이에요.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실 때 마음을 찢으셨어요? 통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잖아요. 옷을 찢듯이 여러분 옷은 찢지 마시고 마음을 찢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너 상한 심령을 내가 안다. 너의 그 소원과 너의 제사를 내가 받아주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구경 간 적이 있어요. 뭐가 오냐. 주기적으로 그 뻥튀기 할아버지가 동네에 지나가. 그래가지고 자리를 잡고 여러분 그거 다 보셨죠? 그 아이들한테는 아주 볼 만한 구경거리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옥수수도 넣고 쌀도 넣고 뭐 떡국 떡도 넣고 그렇게 해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떼면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딱 되면 뻥이요! 하고 큰 소리를 짓고 가까이다가 뒤로 가서 전부 귀를 꽉 막고 있다가 펑! 하고 그러면 그냥 그 속에 있던 옥수수들이 그냥 자루 속으로 그냥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루가 가득 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힘을 흘리면서 있으면 조금씩 주고 또 어머니한테 조금 사달라고 그러면 또 사주시고 그 맛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자루 속에 다 멋있게 뻥튀기가 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건 새카맣게 타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딱딱하게 타버리고 이와 같이 상한심령 그야말로 권한 속에 불의 연단 속에 들어가지만 모두가 다 맛있는 뻥튀기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뻥튀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실 때 그 요비 말이에요.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 길을 간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연단하시는 그 과정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러한 과정을 정말 겪었습니다. 죽음의 과정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숨을 쉬지 못 갑자기 그냥 이렇게 누웠는데 뭐가 꾸루룩 꾸루룩 소리가 나. 도대체 이게 뭔가 나도 병원을 경영하고 있으니까 액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물이 차는 물이 그런데 물이 그냥 차있는 게 아니고 사방대가 물이 차있어. 조금 있으니까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급히 병원에 큰 병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장사전이라서 거기에서 한 12시간을 지쳐라. 이제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생겼어.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급히 다른 병원에 가서 직접 교수가 기다리고 있어서 CT 찍어보고 했더니 생명이 위험한 거야. 보니까 내 큰딸도 와서 응급실에 와가지고 눈물을 쭉 흘리고 있고 또 제 아내도 혹시 내가 과부가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행설수설 하니까 숨이 숨이 이렇게 하면 약간 혼수가 왔다갔다 하는 거야. 헌마를 자꾸 하는 거야. 헌마를 그리고 나서 응급으로 그냥 쑤시고 물을 빼는 걸 맨정신으로 가와가지고 그냥 주사길 여기다 꽂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 고통 이란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창에 찔리신 그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통 만분제 일이라도 한 4-50분 동안 생살을 쭈셔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야 사니까. 그러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냥 간호사가 앞에서 그냥 나를 꼬옥 들고 얼마나 그 간호사가 감사해. 잊을 수가 없고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같아. 그렇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아플 때 위로해 주는 사람 같이 아파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의사는 그냥 억지로 그러겠습니까? 사정없이 찔러야 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정말 죽음의 생사의 고비를 제가 넘겼지요. 다행히도 나중에 보니까 사망률이 50%가 넘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을 확률을 딱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은 제가 시간 걸리면 말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뭐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건대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박은영이 아버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빨리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부랴부라 갔더니 아니 이 아이가 등교 하면서 아니 레시바를 꽂고 하는데 뒤에서 차가 그 사람도 졸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된 아이를 그냥 그대로 차로 그냥 바퀴가 넘어갔다니까 두 바퀴가 다 넘어간 거예요. 앞바퀴 넘어가고 덜컹 뭐가 걸렸나 이 사람이 또 또 걸려서 넘어가는 그거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그 가방을 맹게 말이에요. 젖소 가방이나 그 속에 책을 그날 따라 이만큼을 가지고 가더라. 왜 이렇게 무겁게 책을 많이 가냐 그럼 오늘 책을 봐야겠네요. 왜 그런지 모르게 하나님의 그 역사예요. 그런데 그날 그 전날 제가 청계산에 가서 제 아내와 함께 밤 12시가 넘도록 기도를 했다니까.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지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그런데 그 아침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그 좋은 의사선생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수술하지 않고서도 그 어린 아이니까 고정을 해서 수술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재의상이 돼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니까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로 달리기 선수로 나갔다니까 그대로 다른 병원에서는 이거 수술해서 잘라내야 된다고 장애인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는 어느 날 병원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숨이 차는 거야 또 아니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은 쉬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그 고통과 이 공포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괜찮아. 이게 계속되니까 응급실로 가잖아. 세브란스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뭐 괜찮습니다. 좀 스트레스 받았나. 베트남 선교 가기 위해서 제가 준비 중인데 가도 되겠습니까? 아이 갔다 오세요. 마음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바람 좀 쏘이면 나을 겁니다. 그러나 베트남 내려서 그때부터 더 심해져 버린 거야. 우리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급히 이제 비행기를 해서 빨리 후승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심각한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말씀도 전하고 또 치료사역도 오지에 가서 치료사역도 다 맞게 하시고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중앙연시를 또 갔다니까. 가서 도시 이유를 모르는데 한 주치의가 레지던트 4학년 4년차가 그걸 발견한 거야. 그렇게 해서 CT를 찍어보니까 폐 양쪽의 동맥에 다 막혀버린 거야. 그러니 심장 박동은 되고 다리는 이렇게 붓고 피를 폐로 그냥 넣어주지를 못하니까 숨이 그냥 안 쉬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해서 제 아내에게 그 주치의 의사가 혹시나 돌아가실 수 있다. 오늘 밤에 사인을 하라고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러한 환란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거야. 그 부원장 되시는 저하고 같이 좀 안면이 있고 친한 교수님이 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하심.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심. 아니나 다를까 그날을 고비를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주치의 교수가 오더니 얼굴에 미소가 확 띄는다. 일단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고비를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끝나냐 하면 하나님은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숨을 또 못 쉬는 게 너무나 그게 자주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아 이게 내 남편이 이제는 떠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너무 갑자기 자다가 숨을 못 쉬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딸내미가 막내 학교에 등교하면서 아빠 다녀올게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그냥 쨍 쟤는 아직 짝을 못 만났잖아. 쟤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게 참 이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딸을 제가 두고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집 가야 되잖아요. 한참 남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그 걸짜기를 건너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낙심과 좌절과 죽음과 이러한 그 공포 속에서 이 마귀의 권세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는 건지 제가 치유사회 가면서 수많은 축사와 병고침과 이런 것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이 공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공격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삶을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의사는 평생 약을 모아야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고쳐서 약을 끊어. 항응고제 평생 먹어야 돼. 나를 향하여 내가 가족이라고 그러면 평생 약을 먹도록 권하겠습니다. 그 약을 먹으니까 막 빈혈이 생기고 막 치료리 생기고 사방대가 온몸이 그래. 그래서 결단은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 이거야. 그렇게 하고 약을 다 끊고 다른 대학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깨끗한 거야. 할렐루야. 뭐 흔적이 남아있진 않아요. 완전히 다 혈전이 다 녹아 없어져버린 거야. 약은 뭐요? 뭐 때문에 약을 드세요? 그렇게 의사선생님한테 확진받았다. 완치확진받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권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의인일수록 더 큰 권한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수많은 재앙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천인이 넘어질지라도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10편 91편에 있는 그 말씀을 저는 항상 묵상했어요. 왜냐?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의 공포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10편 91편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요호하는 나의 피난첫이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로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의 품고 좀 어렵고 숨이 차고 힘들 때 부정맥이 뛸 때 갑자기 심장이 막 달릴 때 이 말씀을 큰소리로 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첫이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어떠한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내가 너를 장수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심령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일시에 깨끗하게 쳐버린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래서 내 좌 안에는 지성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배운 의학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합병증이 이러이러 생기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이야. 준비해야 돼. 그러나 내 운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장수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내 영혼아 왜 낙심하여 불안해 하는가.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니까. 나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영은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내 혼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살리신다는 것이예요. 너를 장수케 한다는 거예요. 너의 딸을 내가 살린 것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네가 첫 번째 중환자실에서 죽을 뻔한 것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아니었느냐. 지금도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야. 말씀의 확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확신을 주시니까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않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신 소망이 하나님이 받으신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감정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 수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감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담대해요? 영적인 현실이 있다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를 도우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의로운 오른스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셉니까 여러분 마귀가 셉니까 예수님이 셉니까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슨 절망과 낙심이 필요하냐 이거야 중요한 것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가 죄여 나를 살리소서 언제는 주님과 함께 같이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오는 걸 보니까 무서워서 그냥 빠져가는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딱 손목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랑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검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뜨거운 화로 속에 들어갔다가 망치질을 당하고 다시 찬물로 쏙 들어갔다가 또다시 수백 번을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연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검이 말이에요 잘 부러지질 않아요 웬만큼 해서 부러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깨져야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란 껍질이 여러분 유명한 CS 루이스는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은 평탄해 가기가 쉬운 거예요 부드러워 이정표는 없지만 부드러워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 평탄한 길을 가 그러나 그 길은 피리 멸망의 길이야 사람이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니까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10편 119편 67절에 말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봐야 이것이 내게 유익이고 이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미련하니까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이 필요해요 이것을 잘 깨달아 들으면 고난당할 필요가 없지만 사람이 어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에서 4장 19절에 너희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단계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고통의 십자가를 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치러야 될 그러한 희생이야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이 들어져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은 믿음으로 천국의 합당한 자로 빚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깨어지면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것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말이에요 진흙으로 했다가 이게 잘못되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빚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서뜨려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우리가 그 목적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를 천국에 가고 싶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천국에 이렇게 잠깐 데려 놨더니 도저히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연단을 당하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진리라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믿음으로 그냥 좋게 좋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는 주여주여 하면서도 도대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나를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죽이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래서 주여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행함으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의인이 돼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로운 행실로 인도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 없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이러한 것에서 불같은 연단을 통과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뭐 가서 순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바로 순교의 장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상한심령으로 모든 범사에 통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음으로 그 제사를 받으신다니까요 그 제사를 받게 되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통을 겪듯이 성장통이 없는 다음에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아휴 내 손주도 아휴 다리가 이렇게 아파 이게 성장통 겪는 거야 이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통증이라는 게 그런 과정을 겪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해만 여러분의 인생에 해만 쫙쫙 비춰보세요 태청한 날씨만 있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삐뚤어져 버리잖아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뿌리가 든든해지고 바람에 휘날려도 뽑히지 아니하는 아주 견고한 나무 큰 나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새들이 깃뚤리는 그러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그 사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바리세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과거에는 식사할 때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 아니야 약간 비스듬하게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쇼파 같은 데 기대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한 여인이 오는데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억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삭이야 하루 임금 자 여러분 하루 요새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15만원 되는 것 같아 일꾼들 보면 보통 과거에는 10만원이면 15만원 달라고 그러다 기술직이 아닌데도 기술직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그게 곱하기 300하면 얼마입니까 그 5천만원 갇혀야 되잖아요 5천만원 갇혀야 되잖아요 일꾼이면 더 비싸게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부었다 이거야 그래서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막 너발대문을 하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저 여인은 나를 장사지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거야 내게 좋은 것을 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비유를 하신 거 너는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이라도 씻어줬냐 내가 들어왔을 때 머리에 기름 부어줬냐 너는 그것도 안 했으면서 왜 이 여인을 남으려느냐 이제 앞으로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말하게 되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이 억합이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억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트려졌을 때 그 속에 있는 향유가 확 여러분 깨어진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진 사람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상한 심령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죄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진일보하도록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밖으로 퍼져나간다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혼이 깨어지면 우리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영이 자유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건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쪼긴다 파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내 자아가 깨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회개하고 통해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평양의 장대현교회 우리나라 첫 번째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영적 태풍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의 효시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그때 모두가 다 서있는 사람 다 나가 떨어져서 통해하고 자복하며 회개했다 죄를 고백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진정한 옥합을 깨트리는 내 자아가 깨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이러한 부흥이 진짜 부흥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자존심 꺾아야 돼요 누가 나에게 모욕하고 힘들게 하고 빗박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제사는 마음을 찢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신 잡히시는 날 밤에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내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때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범사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으시고 놀랍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합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없게 되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